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오기르.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월요 리뷰 시간입니다. 월요 리뷰 시간. 오늘은 뭘 들고 나왔을까? 그런데 좀 평소와 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제 옆에 온오프 가방이 세워져 있습니다. 보통 다른 브랜드를 할 때는 가방을 세우지 않는데 온오프 가방이 서 있다는 건 아하, 오늘 온오프 클럽을 소개할 모양이구나. 그런데 어느 클럽과 달라요. 바로 제가 지금 상황에 따라서 쓰고 있는 두 개의 드라이버를 소개합니다. 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레슨을 시청을 하면서 이병호 프로 쓰는 드라이버가 도대체 뭐냐? 제가 사실 아이언만 소개를 했지만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드라이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만간에 최고의 스펙의 드라이버를 리뷰를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두 개의 드라이버는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다이와 카본 테크놀로지는 세계적 낚시대 제조기술로 다이와 샤프트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이와 샤프트는 각 헤드마다 특수 설계 제작되어 새로운 느낌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골퍼를 위한 온오프와 G3의 주요 클럽 라이너 모든 클럽은 파워트렌치 기술에 의한 비거리와 반발력을 자신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바로 이 두 녀석인데요. 이 빨간색이 짙은 드라이버는 MP518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리고 검정색이 짙은 이름은 MP617 그리고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뒤에 D라는 스펠링이 붙습니다. 뭐 아무래도 온오프가 일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은 보통 아까라고 불린다고 그러고요. 이 검정색은 쿠로라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 두 클럽 제가 상황에 따라서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는요 MP518 드라이버입니다. 최근에 제가 사용하는 아이언, MP518 아이언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구매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전체적인 온오프 클럽의 특징은 이 라인 보이시죠? 이 두 개의 라인. 이 두 줄은요 트윈 트렌치라고 해서 푹 파였거든요. 그래서 공이 딱 맞는 순간에 쑥 들어갔다가 팡 튕겨내는 그런 탄성을 만들 수 있는 이 온오프만의 기술이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페이스에 있는데요. 이 페이스는 약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뭐 평범한데? 라고 보이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금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잘자잘한 그런 라인이 보이나요? 이 밀링 기술이 정말 이 드라이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드라이버 형태는 뭐 이러한 그루브 형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외부에 맞을 때 미스샷을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약간의 스피를 줄 수 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페이스를 자세히 보면 정말 0.1mm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완전 소리가 들리시나요? 잠시 가까이 대고 밀링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돼 있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악천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안개라든지 안개도 습도가 높을 수 있고 또 비가 내리는 상황에 공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조차도 스핀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아서 공이 클럽 페이스에 딱 붙은 상태로 날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직진성을 최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클럽 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면 MP516에서는 전체적으로 색깔이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푹 파여있는 트렌치가 장착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라운 쪽에다가 트렌치를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수축과 이완 그 성능을 극대화시키면서 아무래도 비거리를 만드는 데 큰 관심을 보였고요. 그리고 투톤 컬러 이건 지금 네이비 색깔인데요. 그리고 은색 그래서 앞쪽에 어드레스를 할 때 굉장히 스퀘어로 만들기에 좋은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색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샤프트를 보게 되면 저는 온오프에 있어서 글쎄요 클럽 페이스가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좋다 라고는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린다고 했지만 샤프트는요 월등히 좋아요 월등히 좋습니다. 이 샤프트도 지금 스탁샤프트거든요. 스탁샤프트라는 건 그냥 공장에서 꽂혀서 나오는 샤프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무게는 51g 토크는 5.3g 5.3g 이면 뒤틀림이 굉장히 높은 그런 클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SR 샤프트를 사용합니다. 사실은 제가 레슨을 할 때 저희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클럽은 레귤러 샤프트인데 보통 드라이버를 선택을 할 때에는요. 제가 평소에 썼던 예전에 썼던 드라이버보다 한 단계를 밑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SR를 사용하시는 분은 SR SR를 사용하셨던 분은 과감히 레귤러를 사용하셔도 좋다 저는 그렇게 과감히 추천을 하고요. 그리고 이 SR로 나오는 밸런스는 D1.5가 나옵니다. 스윙 밸런스 D1.5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그립을 보면 그립은 온오프에서 만든 그립의 형태로 꽂혀 있습니다.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녀석은요. MP617이라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니까 뒤에 D자가 붙는데 역시나 온오프의 기술인 트윈트렌치 기술이 붙어서 수축됐다가 이완되는 그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검정색이고 이 클럽을 잡으면 상급자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그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클럽의 페이스 모양을 보면 MP518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굵은 그루브 형태로 만들어져 있지만 이건 역시 미세하게 밀링이 되어 있으면서 미스샷 또는 공이 미끄럽다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에 클럽 페이스에 물기가 묻었을 때에도 미스샷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여 있고요. 그리고 MP518 같은 경우는 색깔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크라운 부분에도 트렌치 기술은 적용을 시키면서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별명이 구로라고 했잖아요. 검정색이라는 그 구로라는 그 이미지에 걸맞게 굉장히 좀 단단한 느낌의 그러한 이미지를 줍니다. 샤프트는요. 지금 제가 SR을 사용을 하는데 무게는 57g 그리고 토크는 4.3으로 다소 중상급자가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잡게 되면 헤드가 좀 같은 460cc인데 MP518은 샬로우 페이스 좀 넓적한 느낌이 들고 이 녀석은 둥글둥글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뭔가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전체적으로 SR 샤프트는 스윙 웨잇이 1.5로 되어 있습니다. D1.5이기 때문에 헤드 무게가 확 느껴진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힘으로 휘두르면서도 이 정도 힘이면 내가 클럽을 다룬다 라는 편안함을 주고요. 이 구로는 역시나 별명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립 팁 부분에 빨간색을 배치하지는 않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두 클럽을 제가 시타를 해볼 텐데요. 사실 시타라는 건 의미가 없죠. 제가 늘 쓰고 있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시타를 해서 이 느낌이 어떻다? 이런 걸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쳐왔습니다. 오랫동안 쳐와서 분명히 느낌을 알고 있는데 그 느낌을 전달해드리는 개념으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MP518은 초중급자가 치기 좋게끔 넓적하게 생겼고요. MP617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그라미가 단단한 그런 느낌 그냥 동그라미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스피드가 빨리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MP518로 몇 가지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연방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하죠? 여기에서 보면 자 오기로 넣고 손으로 이렇게 때려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여주는지 지금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윙 중심으로 공을 때려보는 거죠. 자 또 굉장히 헤드가 크다 보니까 클럽이 짧아 보여요. 그러한 어떤 편안함을 줍니다. 쭉 사이드 블루어 형태로 해서 툭툭 때려보죠. 참 MP518은 늘 느끼는 거지만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제 노력 대비 좋은 결과를 줍니다. 제 노력 대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면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막 엄청나게 세게 치잖아요? 툭툭 연습방송 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치고 있는데 자 다시 그리고 셋업이 정말 잘 나와요. 셋업이 정말 잘 나와요. 공을 어디에 두고 쳐야 되는지 잘 나오고 우측으로 조금 더 밀어봐도 미는 만큼 탄도도 굉장히 잘 올라가면서 똑 떨어지는 데가 지금 이렇게 쳐는데 220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털기에 대한 걸로 거리를 낸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자 또 하나 이거는 그리고 클럽 페이스가 딱 보면 약간 닫힌 느낌? 그래서 옥스윙을 하기 굉장히 적합합니다. 툭툭 때렸어요. 이 정도면 제 오른팔의 스윙 중심 테스트는 됐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 중심을 들어가 봅니다. 똑같은 스윙 크기로 조금 더 밀어봤는데 똑같은 스윙 크기에서 회전 중심을 넣으니까 톡 때린 것 같은데 지금 235가 나갔죠? 자 또 근데 이건 진짜 멀리 가긴 하네요. 회전 중심 그냥 회전 중심 문만 조금 더 돌린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캐리로 넘어가는 단위 자체가 일단 커요. 2, 3, 1 이번에는 회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미들 스윙까지 들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스몰 스윙이었는데 조금 더 들어와 봤어요. 한 5cm 정도 더 넣어봤을까요? 그랬더니 248 정도 나오네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빅스윙을 안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또 조금 더 빅스윙을 더 들어봤는데요. 크게 힘들지 않고 250m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 페이스가 좀 닫혀 있으니까 페이드는 안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평소에 이 채로도 페이드를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페이드를 쳤을 때 저는 늘 파워 페이드를 치니까 거리에 손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것도 245가 나가잖아요. SR 샤프트 그리고 51g 야 이거 다른 클럽 같으면 거의 레귤러 수준인데 이거를 200호기가 때리는데 250이 저렇게 나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 클럽은 아닌데요. 419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성 클럽 소개해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성 클럽. 온오프가 어떤 회사냐면 딱 두고 회전 중심으로 때려 보겠습니다. 온오프가 어떤 체인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성 클럽이에요. 여성 클럽인데 골반 턴을 했는데 249가 나가요. 이런 애가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헤드가 좋다. 헤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헤드가 온오프는 최고죠. 이렇게 말은 솔직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드 기술이 다 상향 평준화 되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샤프트는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채도 온오프에 샤프트는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샤프트 리뷰를 부탁한다고 해서 몇 개 회사에서 제가 받아 봤는데 저는 늘 쳐보고 리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주고 샤프트를 별도로 살 필요가 있나? 심지어 저도 온오프에도 클럽 헤드 사고 다른 데서 무슨 샤프트 이름 있는 것들을 사온데요. 왜? 그 돈을 왜 써요?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그래요. 지금 보세요. 제가 스윙 크게도 안 하는데 굉장히 안정성 있게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릴 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묵직하게 푹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뭔가 푹 했다가 진짜 뭐 트렌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팍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정말 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제 클럽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뭐 낮은 것도 한번 쳐볼까요? 로우 페이드 한번 쳐봤고요. 뭐 대체 평소에 워낙 이 클럽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 로우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낱만 바퀴 돌리는 거 그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명령을 내리면 알겠습니다. 하고 딱 실행을 해주는 그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털기 레슨 했었죠?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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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드 나와서 그 3번 우두를 치기 힘든 상황에 굳이 연습도 안 해봤는데 3번 우두로 티샷 하다가 낭패 보지 마시고 그냥 가장 좋아하는 편안한 드라이버로 그냥 털기로 해서 티샷 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방식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있는 MP518 시리즈 MP518 시리즈 가장 맏형이죠? 드라이버 그래서 MP518D를 지금 제가 치고 있는 중이고요. 자 6, 1, 7 드라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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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용이 4 남성용이 5 상급자용이 6 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야격신화 10도의 SR 클리어 시키고요. 자 이번에도 똑같이 회전중심 회전중심 덜 돈다. 왜냐하면 토크가 낮거든요. 토크가 낮다는 건 뒤틀림이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방금 MP518만큼 치다가 같은 느낌으로 쳤더니 각도 한번 보세요. 지금 MP518하고 같은 느낌으로 친 거거든요. 그런데 들어오는 각도가 작네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골반 회전중심 가보겠습니다. 방금 스윙중심 으로 쳤고요. 골반 오 확실히 덜 들어와요. 확실히 덜 들어오고 오히려 직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230이 편하게 거리는 비슷합니다. 518하고 그러면 다시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골반 신경 신경 을 좀 쓰니까 들어오는 척을 해서 라인이 예쁘긴 해요. 그런데 제가 힘 드리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멀리 가요. 요즘에 살이 붙었나 그래서 힘이 좋아졌나 이번에는 좀 더 강한 스윙 가보겠습니다. 파워가 있는 분들 그리고 스윙 의 거리는 굉장히 멀리 가는데 안정성이 조금 아쉽다 라는 분들은 중 상급자들 에게 굉장히 좋습니다. 초보자들이 딱 잡으면 좋아하지 않을 느낌이에요. 하지만 상급자나 중급자가 잡으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넙적한 스타일이 아니라 동글동글한 느낌이어서 괜히 헤드스피드가 빨리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도 멀리 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색이 하나의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신사랑한 거 싫어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도는 각도가 다르네요. 같은 느낌으로 쳤더니 음 거리 좋고요. 이번엔 그러면 이 클럽 에 맞는 성격으로 쳐보겠습니다. 잘 돌아오네요. 또 가고 이번엔 미들스윙 정도 가볼까요? 미들스윙 해서 어깨만 조금 더 는 거죠? 그랬더니 260 정도 가겠네요. 260 점 뭐 그쯤 갔어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MP518은 대면 나가는 클럽 같아요. 대면 나가는 클럽 인데 약간 샤프트 무게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게 치면 MP518에게 상처를 줄지 모르겠다는 그런 가슴 아픈 느낌이 살짝 드는 게 빨간색 아카 시리즈 고요. 이 구루 검정색 시리즈 그냥 막 갈겨도 될 것 같아요. 딱 있으면 정말 자신 특히 낮 라운드 할 땐 이거 가져가야 되겠는데요. 딱 하고 치고 그냥 가서 에라 갈람 가라 볼이 뜬다기보다는 확실히 토크가 낮으니까 앞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낌적으로 볼 때는 직진성은 이 녀석이 더 좋아요. MP617이 훨씬 직진성이 좋은데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는 옥스윙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구독자께서 레귤러를 쓰면 돌아오는 각도가 더 잘 나옵니까? 질문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특히 MP518로 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측으로 분명히 공식은 지키셔야 돼요. 공 가운데 안쪽으로 잡아 빼는 공식을 지킨 상태에서 우측으로 공 돌아오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죠? 분명히 아마 617로 쳤으면 쭉 그냥 뻗어서 우측에 러프나 아니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얘는 최근에 벽치기를 했으면 보셨죠? 그냥 들고 벽을 때려도 지금 벽으로 굉장히 밀어붙였거든요. 그런데 싹 밀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 두 클럽을 비교해봤을 때 MP518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드라이버야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네가 거리 좀 만들어 주겠니? 이런 느낌이 들고 여기에 MP617 구로 모델은 야 한번 같이 가자 가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드라이버 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막 고가의 드라이버를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편하게 치면서 비거리도 낼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신다면 MP518 이 맞고요. MP518 그리고 MP617 은 MP518 보다는 더 고가입니다. 그리고 하프인치 정도 더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윙스피드가 덜 나는 분들에게는 유리하게 이 클럽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건 아무래도 스윙스피드가 좋은 분들이 힘에 의해서 만들어낼 때 딱 구분이 되니까 저는 만약에 이 두 클럽을 처음 만났다면 MP518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몸 안 풀렸을 때 쓰다가 몸 풀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편안함을 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몸을 풀고 아무래도 중상급자에서 토너먼트도 나가고 동네 대회도 나가고 그런 분들은 내가 좀 잘 친다 그런 분들은 MP617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MP617은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미 이 모델을 받아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MP518은 사실은 쳐다보고 있지 않았어요. 쳐다보고 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좀 소위 말하는 제가 무게도 좀 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회원님이 이걸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왠천국 아까 여자차 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날라요. 내가 아이언도 지금 FF247 MP518 글로 넘어와서 치고 있는데 드라이버를 뭐하러 고생스럽게 치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감기나 안감기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측으로 때리면 얘는 무조건 못 돌아와서 안달난 애처럼 돌아오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쟤를 힘주면서 치지? 라고는 하지만 저랑 1년 반 동안 호흡을 맞춰온 클럽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저 쿠로 모델을 좀 더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은 블랙에서도 쳐야 되지만 화이트에서 쳐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필드레슨을 한다거나 행사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굳이 힘쓰면서 무리 안합니다. 여기에서 편한 모델을 가지고 때려서 한 200에서 220정도 아니면 길게는 240정도 쳐 놓고 편한 플레이하는 거죠. 이 클럽은 뭐 딱 치는 것 같지도 않게 골반으로 우측으로 돌리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이쪽으로 쳤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요. 그리고 거리도 나쁘지 않고 관용성도 굉장히 좋고 저는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타사의 드라이브를 리뷰를 했는데 이 온오프는 좀 성향이 반대입니다. 오히려 MP617은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에 MP518은 고음 중음 고음 중음 그래서 소리를 몇 개 들려드리면 그래서 소리를 몇 개 들려드리면 MP518 끄악 끄악 이런 소리 뭔가 끄악 하면서 경쾌해요. 경쾌해요. 제가 지금 끄악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경쾌합니다. 그런데 MP617 MP617은 오히려 때릴 때는 그냥 끄악 끄악 이런 느낌이 드네요. 두들겨 봤을 때는 이 검정색 모델 구로 모델이 좀 더 하이톤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쳐보니까 아무래도 울림통 때문에 그럴까요? 지난번에 Y사의 클럽을 리뷰할 때도 그런 걸 느꼈었는데 소리는 이 클럽이 훨씬 더 멀리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느낌이 얘가 참 좋습니다. 얘가 좋네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이가 MP518이 반인치가 길거든요. 그런데 어드렛을 딱 해보면 얘가 지금 더 짧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초중급자들이 치기에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면서 샤프트도 잘 튕겨주죠. 헤드도 크니까 타구면도 넓어지죠. 그리고 잡았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하니까 굉장히 짧아 보이는데 느낌인데 짧지 않다는 거예요. 45.75인치 거의 차이 나네요. 0.25인치밖에 안 나나. 그런데 써 있는 게 45.75 45.5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가 훨씬 더 짧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버 리뷰를 해봤는데요. 확연히 구분이 되죠. 여러분들이 비교하실 때 이렇게 제가 헤드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이 뒷모습이 이쪽에 있는 게 구로죠. 이쪽에 있는 게 아까 그래서 이게 MP518 얘가 MP617 이쪽에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은 상급자 또는 중급자 요 녀석은 초중급자 상급자도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치고 싶으면 과감히 MP518 그리고 비거리도 덤이고요. 그리고 직진성을 보장받고 싶으면 무조건 MP617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드라이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지금부터 페오에 우드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이 페오에 우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름은 MP518F MP617F 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 MP518 시리즈는 트렌치 두 개 다 똑같고요. 다만 617 이 검정색 이 친구는 트렌치가 하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전체적인 페이스밀링 기술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성격도 똑같아요. 그래서 힘은 약한데 페오에 우드로 거리를 내고 싶다면 MP518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요. 실제로 617 시리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한 지가 1년 반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익숙한 것도 있고 하지만 편하게 쳐야 되겠다 생각할 때는 이 518을 추천을 합니다. 페오에이 우드를 제가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드라이버 하고 4번 아이언부터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편인데 3번 우드는 꼭 하나씩 꼽고 다니죠. 그래서 5번 우드 까지 되어 있고요. 로프트는 15도가 3번 우드 18도가 5번 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드라이버보다 페오에이 우드가 샤프트가 좀 더 무겁고 토크도 좀 낮습니다. 드라이버는 멀리 쳐야 되고 길이도 길이도 그렇잖아요. 얘는 안정되게 일정한 거리를 보내야 된다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클럽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MP 오늘 518 그리고 MP 617 시리즈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병옥 프로가 쓰는 클럽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이언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지만 드라이버 하고 페오에이 우드는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 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쓰고 있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고 있고 그 큰 사랑에 힘입어 큰 보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옥수위라는데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슬라이스 나고 푸시 나요. 그런 분들은 과감히 MP518 저는 들어오는 너무 잘나는데 너무 감겨요. 또는 너무 제가 컨트롤을 잘 못 하겠어요. 방향 컨트롤. 그런 분들은 MP617 이 클럽을 단호하게 소개합니다. 지금 한참 여러분께 사랑받으면서 팔리고 있는 클럽 이니까 잘만 찾아보신다면 금액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요리뷰 여러분들이 이명프로 드라이버 뭐 써요? 우드 뭐 써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MP518 너무나 편안한 시리즈 MP617 파워 있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은 없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골프 실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거라 굳게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클럽으로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 미시다. 오기루 절대 구두